여러분들 오늘은 GT5을 통해서 가짜 광기와 진짜 광기 이 둘의 차이점을 설명드리도록 할거에요 먼저 화가 났을 때 나는 이 세상의 악이며 최악이다 모두 내 앞에서 무릎을 꿇어라 하찮은 필 며쳐드려 찐광기 안녕하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오늘은 날씨가 좋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자동차 튜닝 최대한 아름답고 화려하게 네고도 풀업 브레이크 풀업 앞에 이 녹색 보드판 이게 바로 포인트죠 찐광기 제가 공업용 차량을 개조해볼게요 출발 됐어 들어가자 들어왔어 들어왔어 됐어 조명 제논헤드라이트 감사합니다 사람 살려 경찰을 대하는 태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눈을 맞추지 않고 이 자리를 피하는 거야 저 사람들과 얽혀선 안 돼 최대한 조용히 진짜 광기 어우 눈앞에 경찰이 있군요 이거는 참을 수 없어요 제가 이날을 위해서 집에서 직접 죄수복장을 입고 왔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죽을죄를 지었어요 이런 재작 가복을 잡아주신다면 최대한 집이랑 가까운 대로 딱한 물이 낳는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습격 준비 모든 무기가 준비되었다 튼튼한 방탄복 두종호업기 이 총기와 갑옷의 무게는 무려 50kg 이상 찐광기 깟깟 도바이 깟 세상에 이 아름다운 금괴 아 맞다 스피드로 내야지 참고로 금괴 한 덩이는 12kg 캐릭터가 대략 20개 이상을 들었으니 그 무게는 무려 200kg에 달한다 들어오시고 시민에게 공격당했을 때 스피드로 내야지 야 닛 이런 제작 이런 이런 나쁘 사람 같으냐고 내려와 내려와 임마 어어 찐광기 그럴 수 있죠 얘 원래 미타세자 야잇 이런 나쁜 시민 같으냐고 가 임마 어 너는 살려줄게 너는 살려줄게 나쁘 사람 같으냐고 습격 임무를 끝날 때 쉿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은밀하고 정확하게 미션 클리어 찐광기 파티합시다 파티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여기다 이제 술 먹으면서 춤추고 노는 거예요 한 잔 더 아 이제 좀 취하는데 갑시다 출마트 나이스 샷 좀비 세상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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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빨리 이곳을 빠지다간다 여기는 위험해서 안되겠어 찐광기 내가 이날을 위해서 방탄박스비를 구매했지 3 2 1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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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제법 누추죠 찐광기 말버리님 천만원원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엘집 프롭창물 임신 바구니 당했습니다 아 렉킹님 방금 뭐죠? 어 бой 아 누추 끊 꼰 Friends